아아아아 예예 와아아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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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키릿 자 이제 화보를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외에서 밀란 투어 느낌으로 찍는 거여서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파이팅 어 안 아 네, 지금 이제 오늘은 제 고객님의 밀란 버스 투어 투어 컨셉을 찍는 거라서 우측버스를 달려서 찍고 있습니다. 우리 첫 두 번째 작을 찍었고요. 두 번째 작을 찍고 이러다 쪼금으로 더워질 것 같고 날씨가 흐리는 거 지금 괜찮은 마음이 되었죠. 이렇게 와 드라이기 야외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자갑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원래 머리를 내렸었는데 좀 울린 머리가 좋을 것 같아 하셔서 선생님께서 지금 욕초방도 돌려주셨는데 그래도 말은 덥지 않게 나오겠느라 그래서 다행이고요. 그래도 잘 오늘은 좀 많은 촬영을 비리겠지만 열심히 많이 잘 찍어서 여러분들 좋은 사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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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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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요. 안녕. 기대가 되네요. 이번 2024 FW의 발리는 또 이제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저번에 되게 미니멀하게 되게 깔끔한 그런 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FW는 어떨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파이팅. 해야지. 파이팅. 네. 자. 쇼장으로. 고고고고. 슈. 고고고고. 고고고고고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ey. 루 데에 쇼가 끝나고 방으로 왔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저번이랑 조금 더 다른 컬렉션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제가 발리 쇼를 보는 횟수가 지금 세 번째여서 되게 익숙하고 뭔가 편안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얼른 배가 너무 고파서 갈아입고 식당을 가려줘요 잠깐 멈출 세件 은연 샀다 샀다 샀다